나는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실종이나 어린이 납치와 같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루라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하루는 이 루가 학원이 끝나고 나서 학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안녕 루 뭐하니 이리와 아줌마가 너희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아마도 같은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의 질문에 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 아줌마 몰라요 그러니 따라가지 않을래요 이번에는요 한 아저씨께서 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아저씨는요 마침 루의 집에 가는 길이라며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저씨는 루가 전혀 모르는 아저씨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요 루의 집 마당에서 창고를 지어주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는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엄마 외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네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마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가 약속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책을 통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메시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을 낚는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낚시질인데 대상과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부르심입니다 더 깊은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콜링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 구원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의 반응을 좀 중심으로 오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 첫 번째는 곧입니다 곧 이들은 곧 반응했습니다 곧 반응했습니다 헬라오로는 이 유대오스라는 이 부사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용래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그에게 대시니 즉시 나명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더라 신속한 반응 속도를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움직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곧장 결정했다는 거예요 즉시 반응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곧 바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명령에 이렇게 즉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라는 우리들의 한마디에 벌떡벌떡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되 편식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즉시 아들이 모든 반찬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웠더라 이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에서부터 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다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그분께서 사인을 주시면 망설이지 말고 곧장 내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분께서는 초파리 한 마리도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모이면 바로바로 치워야 하는 것이에요 양말을 벗어서 빨래바구니에 넣는 것을 실패했어요 양말 한짝이 빨래바구니 밖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설이지 말고 달려가서 양말을 빨래바구니에 집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양말을 담으려고 했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던 내 마음의 진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곧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민족이 참 성격이 급한 민족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5분, 10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언제 나와요? 곧 나오죠? 주문 들어갔어요? 라고 묻는 민족이 저희 민족입니다 신호 대기는 왜 이렇게 긴지 내가 걸린 신호만 길게만 느껴집니다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뒤에서 경적을 울려댑니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 바로 저희 민족입니다 기도할 때도 저희가 얼마나 급한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언제요? 지금, 당장, 빨리, like now! 이렇게 부르지는 사람들이 저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급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인데 정작, 정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순종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을 텐데 뭐하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 왼쪽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입니까? 주님 왼쪽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입니까? 주님 왼쪽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빨리, 주님은 빨리 말씀하셔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왼쪽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인내하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기도의 응답은 빨리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기만 하면 즉시, 곧,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제자들의 반응 두 번째 그물을 버려두고 해요 이 그물은 이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축적된 기술이었고요 쌓아져 있는 노하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콜링 앞에 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버리다 라는 이 아피엠이라는 동사는 포기하다, 보내버리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뜻은 이 그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포기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이 그물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안정감 그 안정감을 내려놓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보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한 대가집을 그분을 따르기 위한 희생과 포기 내려놓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 즉시로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에 그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도 잡고 주님도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더 이 그물을 의지하고 있으니 주님 말씀하셔도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열대림에서는 원숭이를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 상자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넣은 뒤에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놓고 가만히 원숭이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자를 좋아하는 원숭이는요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그 상자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움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요 움켜준 채로는 손이 빠지지 않는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 상자였던 거예요 그런데도요 함정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원숭이는요 한 번 과자를 움켜주면 잘 손을 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는가 사냥꾼이 올 때까지 그 주먹을 불끈 쥐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원숭이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손에 쥔 과자를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먹을 피면 되시는 것이에요 그 과자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사냥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냥꾼으로서는 값싸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입장에서 값싸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과자는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주식과 부동산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식 아니겠어요? 명예와 권력 자아실현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성적, 관계, 외모, 취업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어야죠 성과를 내야죠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꽉 움켜쥐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움켜쥐고 있던 것을 잠깐이라도 펴면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잠깐 포기하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살 때 들어있는 드라이아이스 아시죠? 겉보기에는 냉기가 하얗게 올라오고 시원해 보입니다 날씨 덥다고 그 드라이아이스를 꽉 움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어요 사람은 의지하는 만큼 집착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랑하는 만큼 메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 상처를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사무엘 루터포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많은 것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너무나 좋은 말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사람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사람을 많이 따랐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그 김재현이라는 6학년 형이 너무 좋아서 축구부에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대회에 나가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반대하셔서 또 경제적인 이유로 그 축구선수의 꿈이 좌절되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요즘 아이들과 같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이돌 가수가 너무 좋았어요 H.O.T라고 아시나요? 그 H.O.T가 너무 좋아서 그 H.O.T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춤도 따라 추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콘서트도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다녔더니 가수가 되고 싶었더라고요 가수가 제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서 3차까지 대형 기획사의 오디션도 합격을 하고 주일 2시까지 면접 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날이 다가왔는데요 놀랍게도요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2시까지 오라고 했거든요 농구를 함께 하고 있던 형들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의 꿈도 포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체육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체육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됐습니다 꿈을 이룬 것이죠 적성에도 너무 잘 맞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교사 1년차에 결혼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들딸을 바로 3년 만에 둘이나 주셔서 얼마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교사 4년차 교사 4년차가 이제 2014년이었거든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말에 아직 충격도 가시지 않은 그러한 2014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평범하게 평범한 일상과 같이 한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통화였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형님 왜 이렇게 한국교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대원교회 이게 문제고 왜 저게 문제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대화 중에 그 형님께서 현이 너는 절대 신학하지 마라 목사가 되는 것보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아 라는 그 말씀이 그 말이 너무나 제게 충격을 줬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국교회를 침몰하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가 있지 말도 안 돼 사실이 아니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10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적인 어떤 강력함이 이끌려 그 형님에게 했던 고백이 그 이후에 8년 9년의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형 한국교회가 침몰하는 세월호와 같다고요? 그 정도예요? 그럼 빨리 나라도 그 배에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죽어야겠어요 내가 배 전체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빨리 들어가서 가만히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구하고 죽어야겠어요 라는 그 전화통화에 그 평범했던 그 계획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저 같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물론 이 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나의 과거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 비전은요 주님이 다음 것을 말씀하실 때까지 그 8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죽는 것이 저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성과 449장 아시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내 즐겁고 복된 길이 도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삶이었습니다 어부였기에 물고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인생에서 물고기를 만드신 분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평생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